전현우 지원자 신랑 입장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튜어디스트들 워킹하는 것처럼 일단 최대한 워킹을 깔끔하게 해서 좀 씩씩한 이미지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앉았는데 그때부터 바로 긴장을 해가지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우입니다 저는 여행에 입사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노력했습니다 어? 세 가지다? 첫째, 저는 글로벌 마인드를 키웠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 점수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 매일 30분씩 중국어 라디오 방송 청취도 하고 전화 영어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둘째, 저는 서비스 마인드를 계속 배양했습니다 저는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양한 고객들을 접대함으로써 고객 지향 마인드를 배양했습니다 셋째, 저는 현재 졸업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러시아의 인식도에 관한 논문인데 저는 이를 바탕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러시아 블라딕 보스톡 여행 상품에 상품 기약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약간 말투가 너무 약간 로봇처럼 누가 봐도 이거 외워서 왔다라는 느낌이 들면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산맥업체가 잘못 사용한 예가 되죠 산맥업체 핵심은요 간단 명료하게 나의 장점을 전달하는 건데 하나하고 그게 너무 장황하고 길어요 지금 편안하게 혹시 또 안개 안개 틀릴까봐 심사관들이 더 좀 걱정이 돼요 편안하게 앉아요 괜찮은데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의 대표이사님까지 오셨으니까 혀가 되게 좀 꼬이고 막 그랬어요 필리핀 해외 평가에서 어땠었는지 그리고 아주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짧게 대전해주세요 저는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택시에만 너무 의존했던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필리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택시에 의존했던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색 체험이 제일 재밌어요 이색 체험이 제일 재밌어요 보면 다 지원자들마다 각자 다른 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마닐라의 주요 관광지 같은 거 다 이제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맞춘 패키지 코스를 패키지 코스를 좀 사전 정보를 많이 공부했어요 첫 번째 미션 장소 어딘가요?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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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떠오를듯 안 떠오를듯 합니다 솔직하게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안 움직여요 이게 보이시죠 안 움직이잖아요 모래를 엄청 쌓아놓고 빠져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프로모션 같은 이벤트 아 빨리 빠져나오기 여행 상품으로 메리트가 있습니까 네 상품까지는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아 이것은 딱 보니까 수산시장이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노랑진 수산시장 같은 대표적이죠 수산시장에서 또 뭘 해야 되나 본데 어떻게 찾아가네요 이런 식사입니다 또 알아볼게요 랩이 톡 이사바 랩이 톡 넷 키바다 랩이 톡 넷 키바다 랩이 톡 이사바 랩이 톡 이사바 랩이 톡 이사바 아 아 저는 그냥 끝난 줄 알거든요 어쨌든 유형을 잘 살려보세요 I'm finding a fish that which name is how they say 노르마이 막대? 뭐야? 노르마이 막대? 완전 다른 말이 나왔는데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노르마이 막대? 노르마이 막대 노르마이 막대 노르마이 막대 노르마이 막대 뭐 있어? 그게 있다고 해? 노르마이 막대 저 분 뭐예요? 갑자기 노르마이 막대를 사다 지고 그냥 지어낸 말인데 한국에서 있지 650 아 이름이 노르마이 막대 노르마이 막대? 어 딸라키톡 있어봐 딸라키톡 있어봐 딸라키톡 있어봐 딸라키톡 있어봐 딸라키톡히 잊어봐 딸라키톡 있어봐 딸라키톡 이어봐 아니 저 말을 들은거 맞죠? 오븐스 딸라키톡 미세다 딸라키톡 미세다 굳이 있어야 했지 어... 딸라키톡 미세 딸라키톡 미세 딸라키톡 미세 so 며고계속 나 딸라키톡 미세 dime 딸라키톡 ettes 딸라키톡 미세 근데 몇 질문 Georg 어차피 문시 thatICA 딸래키토 미셔바 딸래키토 미셔바 매트리트 아샤바? 매트리트 아샤바? 매트리트 아샤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잇 무드비 너 다 틀렸어 딸래키토 이사바 딸래키토 이사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 더 딸래키토 이사바 어우 땡땡땡 how much? 7,50원 7,60원 땡 제발 이제 자 세 번째 도전입니다 어우 이소 베리 트와이스 벤시 피쉬 따갈루니아 잊었다 따갈루니아 잊었다 또 딴 땅 따갈루니 잊었다? 오니 오니 원 피쉬 and they they caught a very big 제발 이제 자 세 번째 도전입니다 요번에 안되면 그냥 한국으로 귀국해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가져갔어요 예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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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딸래키토 이사바 저도 안 잊어버리겠어요 네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도 인증샷은 찍습니다 뭐라 찍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네 마닐라 재정당이요 영화 마스터 나온 거기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저런 곳에 가면 좀 마음에 평안을 찾긴 하잖아요 네 사찰을 가든 교회를 가든 네 네 네 네 네 네 마음속으로 약간 좀 눈물이 좀 나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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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기분은 못 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부모님이 다 저 이렇게 다 말없이 다 믿어주시고 다 이렇게 다 지원해 주시고 그런 건데 얘는 제가 이제 짐이 아니라 부모님의 날개가 되고 싶네요. 이번에 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난 진짜 엄마 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들 될게 엄마. 엄마를 사랑해. 사랑해 엄마. 저는 이번에 필리핀 해외 현장 평가를 통해 아쉬웠던 아쉬웠던 점과 그리고 장점을 조합해서 제가 지하철 타고 떠나는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모는 인력 거꾼인데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서 같이 힐링을 했습니다. 마카파칼 시장이 있는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생선을 이렇게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즐김으로써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저는 현우 지원자는 아까 본인 설명을 할 때 택시를 타고 돌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쉬운 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좀 더 리얼하게 받아들 텐데 본인의 택시를 타고 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타이틀은 지하철을 이용한 상품을 기획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의 집중도가 확 떨어지죠. 그렇죠?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이uros화 시장은 너무 멈춰 버렸습니다. 또 멈춰 버렸습니다. 시간은 딱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시작 큰 라면을 지금 그냥 넣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저렇게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넣으려면 넣을 수 있죠 그냥 막 넣을 수 있죠 비닐도 없고 포장도 없고 그냥 막 넣어요 정말 넣었네요 라면을 그냥 넣어도 저렇게 다 치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다른 지원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요 무모했던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젓가락 그 와중에 젓가락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넣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기내 반입용이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액체류는 또 어떻게 넣었는지도 보시겠다는 얘기인데 용량을 따져보고 좀 작은 것만 지금 일단 넣었습니다 정답 정답 아니 이걸 이렇게 다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다 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다 치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다 치니 양쪽에서 다 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 망했다 제가 거기서부터 심리적으로 좀 말린 것 같아요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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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요 닫혔어요 처음으로 테리어를 다 닫은 지원자입니다 완벽하게 닫았어요 우와 이렇게 싸는 분은 전 처음 봤어요 평소에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안 하셨구나 그래도 차크를 닫았다는 거는 잘 아신 거예요 차크를 닫으신 분은 한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지원자까지 면접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하고 보자 식으로 덤비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아쉽지 원래 면접 때는 남직원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아 지금 했지요 좀 당황해서 그러는데 솔직한 면도 솔직하고 정직하고 아주 뭐 그런 면으로 쉬는 사람도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다들 자신감은 있고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 여부가 중요한 건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게 부족한지도 좀 알게 되었고 스스로 준비가 돼 있어야 했는데 그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아쉽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걸음을 삼아서 좀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취업 진짜 힘든 거 맞으니까 못난 게 아니라 그냥 문이 좁을 뿐이니까 뭔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데 아 근데 그것도 알고는 되게 희망보험이 되게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날 올 거 아니까 굳이 한 명을 뽑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여행이라는 어떤 행복을 고객에게 제공을 드리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어떤 밝고 희망찬 그런 인재가 가장 저희 회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맞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나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서 원하는 회사 들어가서 다하신들 꿈들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금방 또 취업 될 거라고 그렇게 믿음을 받으시고 취업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바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취미에 잊지 말고 여기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